We are the forest in love 와, 그거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 먹고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심해지고 나중에 막 혈액순환까지 안 돼가지고 형우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왔어요? 네, 막 왔어요 링게랑 급속, 급속 아까 잘 됐는데 아, 나 여기 픽셀에 한 번도 없는데 어제도 목도 안 풀고 그래도 됐는데 딱 이 음 칠 때마다 계속 걸려 우리가 같이 내줄게 제가 내요 형도 내고 갑시다 몸 어떻게 대피해요? 형, 형을 위해서 안아주자 자, 그러면 우리 1차전 포레스텔라 팀 과연 어떤 성적을 받을지 잠시 뒤에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요 역시 최고점과 최하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림, 강영호, 조민규, 조민규, 배두운 팀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공개해주세요 네, 최고점은 96점이 나왔습니다 손혜수 프로듀서님이고요 최하점은 윤상 프로듀서 92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에서 두 번째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적응돼서 2라운드는 잘할거야 이제 난 퍼바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요 목이 있다, 우리 감사합니다.